일단은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일단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에서는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V자형 반등은 사실 무조건 조정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줄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걸로 지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조정기관으로 확 들어간 건 아닌데 저는 재차 상승은 나올 거로 봅니다. 단 시총 상위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등 영역으로 봐야지 상승 영역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저한테 욕을 합니다 조정을 즐기자 조정을 어떻게 즐기냐 어느 정도 상단에 갔을 때는 파시고 하단에 왔을 때는 사는 전략으로 하면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종목 하나하나 아니면 어떤 유해 이렇게 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았을 때 업황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머리가 짖근짖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무조건 계속 깊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인상은 저번 주에 제가 한 걸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미국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 실적 좋거나 수렴이 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시장 조정을 즐기는 일은 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분들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장 조정을 즐겨야 하는 그 능력까지 키우셔야 될 텐데요 일단 조금 많이 조정이 나온 종목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로 담아가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크릿 공약주까지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약세장 속에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전주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전주에 이제 그 시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음식료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음식료가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삼양사나 삼양사나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주에 원자재를 얘기하고서 원자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원자재 급등이 첫 번째 선행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음식료 쪽에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무리 괜찮은 업체도 원가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압박을 한데도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상승 자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늘어서 제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가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음식료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CJ가 워낙 대장이고 풀무원 대상 있는데 소형주도 많습니다 소형주도 옛날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소형주를 찾으셔가지고 그 섹터 안에서 중대형 줄은 늦었으면 굳이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요 소형주를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 인상과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배달 문화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집에서 막 시켜 먹는 부분도 HMR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편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편식 관련주를 여러분께서 체크하신 다음에 시장 뷰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왜냐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비재나 그쪽을 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는 음식료 소형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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